안녕하세요. 자, 이제 뭡니까? 우리 또 열심히, 열심히 달렸습니다. 또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수험생 분들도 열심히 달려서 저하고 같이 와서 이제 마지막 장, 그죠? 문제풀이, 1호는 끝났고, 문제풀이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14장이네요. 자, 그래서 보면은 뭐가, 제목이 뭡니까? 그러니까 배관요소에 대한 얘기고요. 배관요소 및 기타기계요소, 기타기계요소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저희가, 제가 우리가 이론할 때 보면은, 그죠? 그냥 이런 거 별로 제가 설명 안 했습니다. 왜요?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니까, 여기 읽어보십시오, 이러고 우리가 제가 이론할 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하는 거는 뭡니까? 문제풀이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풀이할 때는 우리 슬슬 읽은 걸 그냥 읽었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내용을 파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공부하고, 내용 파악하고, 알 거 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냐면 문제 쭉 보면은 14장의 1번부터, 그러니까 자, 여기에 있는 문제들은 쉬운 거군 어떻든 간에 거의 다, 거의 다 한번 쭉 훑어보자고요. 왜? 또 얘기지만, 우리 이론을 할 때, 그냥 쭉 이랬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보자고요. 1번, 프렌지 이음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큰 거, 이렇게, 나비같이 이렇게 넓적한 거, 그죠? 벌어진 걸로 해서 이렇게 있는 걸 프렌지 이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프렌지 이음은 우리가 뭐냐 하면, 큰 것들, 대형에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읽어보자. 일반, 1번, 일반적으로 관의 지름이, 지금 얘기했죠? 큰데, 자, 그래서 우리 또 관의 지름이라고 그랬는데, 자, 우리 프렌지는, 프렌지하고 비교되는 게 뭐냐 하면, 유니온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50mm, 자, A를 우리 미리라고 그랬어요. 50mm 이하는 유니온으로 하고요. 프렌지는 요거 이상일제는 프렌지를 써서 우리가 뭐를 한다, 이음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번 지름은 일반적으로 관의 지름이 큰 것에 쓰인다. 그 다음에 가끔 분해하는 거죠, 그죠? 이음이니까 분해 안 하면 됩니까? 뭐 분해 안 하려면 용접해버리지,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맞는 거고요. 자, 세번째, 프렌지 접촉부에 패킹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누설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붙였을 때 요 사이에다가 패킹을 한다. 그걸 갖다가 우리 뭐라 그럽니까? 뭘 낀다? 개스킷이라 그러죠? 자, 개스킷을 끼는 거죠. 자, 그래서 3번 지름은 맞는 거고요. 자, 4번 보면은 프렌지, 이음은 영구, 이음 방법이다. 가 아니라 분해 조립이 되는 거죠. 또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래서 1번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에 대한 1번은 프렌지에 대한 얘기들을 쭉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보자고요. 관의 신축량에 대한 설명이다. 오른 거, 신축량이라는 게 뭡니까? 온도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양에 대한 얘기. 자, 1번, 오른 거 찾네요. 1번 신축량은 관의 열 팽창 개수. 열 팽창 개수는 우리 2번인데, 뭐라고? 여기도 델타를 이렇게 놨네요. 그죠? 수축량, 열 팽창 개수, 그 다음에 길이 뭡니까? L, 그 다음에 뭡니까? 온도 차 T, 이거에 따라 변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1번 지문이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제가 읽을라 그랬는데, 뭐 읽을 거 없이, 그죠? 그냥 읽어보시면 안다라는 거죠. 거기 공식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공식 굳이 외울 거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거의 관계는 우리 밑에 보면은 늘어난 양은 어떻게 된다? 열 팽창 개수, 뭡니까? 이걸 왜 열 팽창 개수를, 이게 처짐 양이고, 열 팽창 개수는 알파로 났습니까? A라고 났습니까? 알파로 났네요. 그죠? 알파로, 이게 열 팽창 개수죠. 자, 그래서 처짐 양은 열 팽창 개수에서 온도, 그죠? 원래하고 늘어난 거, 그러니까 T-T0,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야? 그냥 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공식이라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그냥 우리 2번 지문 보면은, 그래도 신축량은 관의 열 팽창 개수에는 비례하고, 길이와 온도 차는 반비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공식에 보면 다 비례하잖아. 그래서 틀린 거예요, 반비례가. 자, 그 다음에 그 3번, 4번도 읽어보면, 다 어떻게 된다? 그냥 쉽게, 뭐다? 비례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자고요. 슬루스 밸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슬루스 밸브, 우리 다른 말로 지금 몇 번입니까? 3번에서, 자, 우리 슬루스 밸브,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게이트 밸브라고 그럽니다. 자, 이거는 뭐야? 손실 압력이 슬, 개, 소,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손실 압력이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쭉 잘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슬루스 밸브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냐? 그랬을 때 우리 대형에 사용하는 겁니다. 큰 겁니다. 대형이고. 그 다음에 우리 뭐가 발생한다라고 우리 이론에서 했습니까? 와류가 조금 발생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자, 그래서 3번, 자, 한번 1번 읽어보자. 밸브가 유체의 흐름에 직각으로 개폐한다. 자, 물이 이렇게 유체가 흐르는데, 위에서 위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해서 저거 한다라는 거죠. 개폐를 한다라는 거죠. 자, 2번 프렌즈 사이에 너비가 작고 활짝 열었을 때 고압, 고속의 유체에 있어서는 압력 손실이 어떻다? 이 얘기, 그렇죠? 압력, 손실 압력이 적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맞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밸브 전체의 높이가 크고 전개 시간이 짧다. 밸브 전체가 높으니까 대형이란 말이에요. 대형, 그러니까 뭐야? 전개. 열고 닫는데 시간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뭡니까? 3번이 틀렸네요.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유체에 불순물이 있으면 밸브가 마멸하여 개폐의 저항이 커진다. 자, 그렇죠? 이런 것도 일반적인 내용이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냥 뭐 쭉쭉쭉쭉 여기서는 이제 문제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다? 공부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4번 콕의 장점이 아닌 거 콕 뭡니까? 우리 가스 밸브 얼마, 몇 도 돌립니까? 90도. 그러니까 90도 그냥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 여기서 4번에서는 자, 우리 콕, 그렇죠? 우리 가스 밸브 떠올리면 되는 거라 그랬어요. 가스 밸브. 자, 그래서 우리 90도, 그렇죠? 열고 닫는데 그러니까 4분의 1만 되는 거잖아요. 착, 착,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장점이 아닌 거. 1번 고압 대유량에 적합한 게 아니죠. 이건 지금 우리 가스 밸브 조금만 데 쓰는 거죠. 대형은 이 슬루스 밸브 이런 거죠. 1번이 바로 답이네요. 자, 근데 2번 보면 구조가 간단하죠. 그렇죠? 쭉 눌렀다 이거지고. 기밀 유지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개폐가 빨리 되며 전개 시에 저항이 작다. 별로 안 맞는 거다. 자, 이것도 우리 쉽게 풀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4번에 대한 얘기고. 자, 5번. 유체의 흐름 방향과 평행하게 밸브가 개폐되는 거. 자, 이거 뭡니까? 우리 스톱 밸브. 이것도, 이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제에서는요. 자, 우리 슬루스 밸브 있고요. 이거는 대형에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글로브 밸브가 있습니다. 글로브 밸브 또는 스톱 밸브라고 그러는 거죠. 자, 이게 뭐냐 하면 손실 압력이 이거는 큰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 자, 이렇게 얘기해서. 자, 그래서 뭐뭐 하면. 자, 여기서 지금 우리 6번에서는. 아니, 5번이죠. 지금 5번인데 6번을 자꾸 보려고 합니다. 유체의 흐름 방향과 평행하게 개폐되는 거. 스톱 밸브죠. 1번,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안전 밸브, 회전 밸브. 나비 밸브는 우리 뭐라 그럽니까? 버터플라이. 그렇죠? 버터플라이 밸브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5번 됐고. 자, 그 다음에 6번. 밸브의 역할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자, 그래서 보면은. 자, 밑에도 써 있죠. 밑에 해설을 보는 게 좋죠. 또 얘기지만 우리 문제 풀면서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유체의 방향, 유량, 흐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냐 하면 한 밸브가 하는 역할이죠. 자,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1번에 유체의 속도를 조절하는 건 아니다. 밸브는 속도를 조절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자,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6번도 풀었고. 자, 7번 보자고요. 다음 중 가스관 이음의 종류인 것. 가스관 이음 하는데. 자, 우리 가스관 우리 지금 쓰는 거. 왜? 90도 엘보 쓰는 거예요. 그죠? 90도 엘보. 여기에 속한다. 우리 가스관 보면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7번, 4번이 되는 거고요. 또 알았다. 자, 8번. 파이프 재질이나 안지름 및 두께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아닌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은 뭡니까? 이것도 그죠?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비중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뭘 고려하냐 그랬을 때. 자, 재질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지름. 그래서 유량, 유속, 압력, 수성거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를 한다는 거예요? 고려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8번도 우리가 그냥 쭉 이해하면 쉽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 문제를 푸는데 쭉쭉 잘 나가고 있는데 문제가 얼마큼 있나 한번 제가 봤습니다. 하여튼 45분까지 있는데 많지 않네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고생하시면 됩니다. 자, 9번 보자고요. 구리관과 황동관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오른 거. 자, 그러니까 우리 뭐야? 구리관, 황동관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자, 우리 9번은 이게 뭐라 그래요? 우리 그냥 쉽게 동파이프. 그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예. 자, 이거 그럼 우리 동파이프 얘기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열, 전도율이 좋다, 나쁘다. 좋다라는 거 이거죠. 다른 말들도 있지만 내식성도 강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여기 써있네. 1번. 자, 그래서 구리관, 황동관에 대한 설명은 1번 내식성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파이프는 구부리기가 좋습니다. 조금 우리 동파이프 이거는 말랑말랑 연질이라고 그러잖아요. 말랑말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급유관이나 냉각가열관으로 널리 쌓인다. 그래서 뭐야? 우리 동파이프 지금 열 전도율이 좋은 거. 이 얘기, 가열관 이런 데 쓰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 고온에서도 강도가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요거의 단점이 뭐냐면 고온에서는 좀 다른 금속에 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렇게 알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0번 보자고요. D, 원통의 안지름, 안지름. 그 다음에 T, 관의 두께, P는 내압 일대, 원주 방향의 인장응력, 시그마 오른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 여기서 지금 우리 제목이 뭡니까? 배관 요소, 기타 요소에서 요 공식은 하나, 그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거랑 비슷한 것도 우리가 전에 했지만은 그건 그거대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10번에서 지금 뭡니까? 우리 시그마, 그죠? 지금 뭡니까? 인장응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0입니다. 그죠? 2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0에 T에 PD에요, PD. PD 아저씨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 공식, 그래서 공식 바로 기장 물어본 거잖아요. 시그마는 PD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요거는 우리가 인장응력 구하는 거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10번, 3번이고요. 자, 11번 보자고요.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 옳은 겁니다. 자, 근데 옳은 거 그랬는데 우리 이게 뭐냐면 이것도 우리 기본인 거죠. 우리 Q는 유량과 유속, 유량하고 유속이하고 광경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Q는 압이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관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4분의 어떻게 됩니까? 파이 D 자승 V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광경을 많이 구할 때 하면은 광경으로 유도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파이 D분의, 파이 V분의 4Q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뭐냐면은 D는 이렇게 되는 거죠. D하면 루트 그랬죠. 루트 또 그래서 써주자. 파이 V분의 4Q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어떨지? 요거만 빼낸다 그러면 요거만 빼면 2가 나오는 거죠. 2, 여기서 파이 V분의 Q 이렇게 되고요. 또 뭐냐면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4 나누기 3.14 해서 또 빼면은 어떻게 되냐면 약 1.13 이렇게 돼요. V분의 Q. 자, 이게 다 똑같은 공식을 갖다가 이렇게 변형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거 좀 우리 아는 거고요. 자, 그래서 보자. 1번 관의 안찌림의 크기는 관의 안찌림 D 안찌림의 크기는 뭐냐면 유량의 자승에 비례한다. 유량의 자승에 비례한다. 유량의 자승. 자, 그러니까 뭡니까? 요거 이렇게 다 있잖아요. 지금 D하고 D하고 유량 Q잖아 이거는. Q 여기 쓰면은 유량하고 이거는 자승의 그죠? 안찌림하고는 유량의 이렇게 됩니다. 여기 여기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거 11번은 1번이고요. 자, 2번 유량과 유속은 반비례한다. 유량과 유속은 어떻게 됩니까? 유량과 유속은 뭐예요? 유량과 유속은 옳은 거. 그럼 11번 뭡니까? 유량하고 유속은 반비례한 데. 유량. 반비례한 데가 맞습니까? 유량. 아, 유량하고 유속. 비례하죠? 뭐 헷갈립니다. 그죠? 순간적으로 헷갈립니다. 그죠? 어휴, Q 했을 때 여기 여기서도 보면. 어휴, 제가 뭐야? 뭐 하는 겁니까? 비례하는 거죠. 어휴,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유속은 관의 안찌림의 크기에 비례한다. 근데 안찌림하고는 뭡니까? 반비례하죠. 지금 공식을 이제 이 공식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어떻게 된다? 관의 안찌림의 크기는 유량과 유속의 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거에서 틀렸죠. 자, 그래서 이 공식으로 해서 말로 하는 것들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됐고요. 자, 우리 12번 보자고요. 외경이 165mm, 살두께 5mm의 영강제의 관의 허용 응력이 10kg이라면 이 관은 얼마의 내압을 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12번은, 12번은 뭐에 대한 거? 이거에 대한 거 조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거. 그죠? 자, 시그마.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여기서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압력. 얘를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P는, 그러니까 이 공식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P는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D에 200T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누르면 되는데, 그래서 시그마, 근데 시그마, 시그마가, 시그마 PT, P는 시그마 D, 맞죠? P, D, P는 D분의 C, 이거 뭡니까? P가 왜, 어떻게 된 거야? 시그마는, D, 지금 P는, P, D하고 시그마, 여기 시그마가 위에로 들어가 있네요. 그죠? 어떻게 된 겁니까? 또 우리 이럴 때 또 헷갈리는 거죠. 시그마는, 시그마는 200T에 P, D, 맞죠? P, D에서 P는 시그마 D에 이거하고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되면, 아, 이게 제가 또 이게, 그죠?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헷갈립니다. 그죠? 이거 곱하기 이거, 제가 내공이 부족합니다. 항상.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P는, 자, 그래서 P는, 자, 이거하고 이거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D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죠. 200, 그 다음에 시그마 T. 제가 이상하게, 그, 이게 좀, 그죠? 어떨 때 보면, 아우, 너 이거 아니야, 이래요? 근데, 이렇게, 꼭 이렇게 해구해야지, 제가 좀 이해가 없듯이, 순간적으로 그래요. 이게 막 바뀐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든, 자, 됐어요? 그래서 맞는 거고, 그러니까 D가 얼마다? 15.5, 그러는데, 자, 위에 우리, 그죠? 해설에 보면요, 그죠? 돼 있죠? 음, D0가 165mm는 얼마? 16.5cm, 자, 우리가 물어, 집에, 아, 집이랍니다. 지문에 답이 뭘로 돼 있습니까? cm로 돼 있으니까, cm로 고쳐야죠. 그러니까 16.5고요. 그 다음에 5mm는 0.5cm고요. 그 다음에 110kg은 1000, 그죠? 1000kg per cm 자승이라는 거. 자, 요것도 우리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거 우리 유의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든, 그래서, 그거 신경 써서 해서, 수치는 누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22 곱하기 0.5 곱하기, 그 다음에 1000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니까, 계산하니까 64.5다라는 거죠. cm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저는 헷갈렸지만, 이 공식, 그죠? 이 공식에서 이게 들어가는데, 왜 시그마가 왜 밑으로 놓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다. 자, 그래서 12번도 우리가 쉽게 풀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3, 14번 그냥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도, 그죠? 15번도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자, 내야, P, 허용응력 있고, 파이프, 안찌름, D, 효율, N, 부식에 대한 정수, C, 일제, 파이프에 대한 두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것도 뭡니까? 우리, 자, 여기서 그냥, 지금 여기는 아까 P로 구했는데, 지금 뭐에 대한 겁니까? T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T에 대한 얘기. T를 구하라. 그것도 해구해야죠. 이렇게 해구. 그래서 T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00, 그죠? 여기 시그마, 여기로 같이 가는 거죠? 자, 시그마 가고, 그 다음에 이거 P, D는 그대로 가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우리 뭐라는 겁니까? 여기 돼 있는데 뭐가? 효율이 실제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에타. 그 다음에 부식에 대한 거는 이렇게 넣어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공식, 어디서 많이 봤어요? 이렇게 되는 거.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알아야 되는 공식이다. 근데 공식이 어렵지 않다. 그래서, 자,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죠. T는 200, 시그마, 이타, 여기다 P, D. 그 다음에 C, 맞죠? 확인하는 겁니다. 틀렸나? 자, 됐고요. 자, 16번 보자고요. 자, 합근, 강간은 다음 중 어느 곳에 사용하는가? 강간인데 거기다 합근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2번 고온, 고압의 유체용에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문제 보고서 우리 정립하는 겁니다. 자, 17번 보자고요. 다음 중 구리, 황동간에 호칭지름은 했는데 파이프에, 이것도 그냥 보고 그냥 알아야 되는 거죠. 파이프에 바깥지름. 자, 근데 그 해설에 보면은 1번에 영관과 주철관은 무슨 지름으로 한다? 안지름으로 하고 강간, 동간, 황동간은 바깥지름. 또 얘기지만은 문제 보고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18번도 보자고요. 관의 지름이 크거나 유체 압력이 큰 경우 또는 가끔 분해 조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쓰이는 거. 이거 아까 우리 1번인가요? 몇 번에서 했잖아요. 프렌지이음, 프렌지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프렌지이음에 대한 얘기를 또 우리가 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번 보자고요. 19번, 직경 2000mm, 측면 두께 T는 10mm, 물통이 있다. 물의 깊이가 3m 일대, 측판에 생기는 응력은 얼마인가. 이때 효율까지 줬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효율까지 줬으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서, 그죠? 효율 주면 여기 이거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식 우리 모르면 안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 19번은 똑같은 건데 자, 우리 뭐냐? 어떻게 쓰는 겁니까? 델타를 쓰려고 그러냐. 시그마는 효율 200에 T에 에타 P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공식을 우리가 지금 쭉쭉쭉쭉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우리 뭐 더 볼 거 없이 이제 수치 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치 그냥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가려고 해도, 그죠? 해보고 가자, 이런 얘기죠. 이거에 T는 10이고, 그 다음에 효율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0.7이잖아. 이거, 이거 추가된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PD 아저씨 어떻게 된다? 0.3 곱하기 얼마? 2000. 책에 있는데 왜 쓰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0.4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킬로그램으로 해서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여기서 이거 효율일제 눌러 들어가는 거. 아까 T 구할 때도 효율 여기 들어가고, 이런 것들 신경 써주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무거워서 놓고 할래요. 자, 그래서 19번도 우리가 풀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0번 보자고요. 파이프의 안찌름이 1000mm, 평균 유속이 1mm, 1mps일제. Q는 얼마냐? 그죠? 유량은 얼마냐? 이런 거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공식은 우리 내가 일부러 안 지웠잖아. Q, A, V 이거잖아. 자, 그쵸? 이걸 R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도 이제 수치로도 우리가 하는 것도 한 번 정도는 해보시는 게 좋은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지금 구하는 게 Q니까 어떤 거냐? 지금에서 Q는 4분의 5, 이거, 이거, 그죠? 이거, 여기에서.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4분의 파이, 파이 3.14, 그 다음에 D가 얼마입니까? D가 1이네요, 1. 어, 뭐 볼 것도 없네, 1. 그 다음에 유속도 1인 거죠. 아, 유속이랍니다. 속도가 1이다. 맞네, 유속. 내가 말을, 근데 여기, 이거 3.14, 뭐, 그냥 좋으니까 그대로 돼 있네요, 그죠? 계산하기 좋게 그냥 놓아놨네요. 자, 그러니까 답은 보다 1번이네요. 그래서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돼 있어요. 20번, 1번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 보자고요. 유속은 V, 유량이 Q라고 할 때 파이프의 지름, D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D 구하는데 쭉 지금 내가 이거, 지금 이거 계산, 이거 공식에 대한 거 아까 뭐 비례, 반비례 이거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 계산 문제 푸는 거 하는 거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 전개된 거에서 맞는 거 잡아내는 건데, 근데 뭡니까? 우리 여기서 보면은 지금 뭐냐? 이렇게 돼 있을지, 뭐야? 구하라 그러는 게 지금 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게 뭡니까? 메타입니다. 메타. 메타. 메타인데 뭘로 하려는 거예요? 센티메타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거에서, 지금 보면은 이거에서 메타를 갖다가 센티메타로 고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에, 제가 안 지웠어. 파이 V분의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 뭐 어려울 게 없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전개하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우, 쭉쭉쭉쭉쭉 어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어우, 막 자꾸 넘겨보는 거야, 내가. 우리 공부하실 때 그러죠. 어우, 이게 얼마큼 남았어? 이런 거. 자, 저도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2번, 풀라고 봤더니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어떤 거냐? 이거, 아까 지웠네? 여기 지운 거, 효율까지 들어가서 뭐냐 하면은 우리 응력을 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3번은 또 뭘 구하는 겁니까? 들어했을 때 내압을 구하는 거. 아까도 했었죠? 아까 내압 구하는 거, 이거 구하는 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식에서 이거 구하는 거, 보면은 이거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내압 구하는 거, 또 뭐 구하는 거? 두께 구하는 거. 그죠? 이런 게 쭉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또 하지 않고 그냥 우리 보면은 알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4번 이런 것들은 너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건 넘어가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보자고요. 유체의 방향을 90도로 하는 거, 아까 했죠? 90도로 하는 거, 저것도 90도도, 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앵글벨브, 그죠? 앵글벨브. 여기서는 1번이래요. 앵글벨브 각도인 거 90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해설 또 읽어보고요. 벨브에 대한 것도 쭉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6번 보자고요. 회전벨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자, 1번 보자고요. 벨브는 원통, 원뿔형으로서 축의 주위를 돌려서 개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폐 속도가 빨라 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죠? 회전벨브의 특징이고요. 근데 이렇게 돌고 이래니까 2번에 보면 고압에 적당하지 않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개 시에 저항이 적고 구조가 간단하고 자, 그 다음에 3방향 콕 등의 분배벨브로서 적당하다. 지금 문제 보고 또 말씀드리지만 이제 또 공부했습니다. 자, 27번도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역류를 방지하고 유체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거 뭐예요? 체크벨브. 우리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역지벨브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역지벨브. 또는 이걸 갖다 뭐라 그런다? 체크벨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거 우리가 또 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7번 봤고요. 잘 나가고 있습니다. 28번. 파이프 안에 압력이 규정 이상이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유체를 웨이브로 흐르게 하든지 또는 원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안전하게 항상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SF입니다. SF랍니다. SK. SK2. SK2. 그렇죠? 그냥 이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SK2 밸브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28번, 우리 3번 이런 거. 우리 책에는 안 나왔지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로 해서 또 공부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9번. 우리 많이 했던 거니까 또 했던 거 보시면은 되는 거고요. 30번. 이제 캠에 대한 얘기네요. 캠도 그냥 간단 정도만 알면 됩니다. 평면 캠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거는 3번입니다. 그래서 판자 캠이라고 그러죠. 우리 앞에 그 이론, 그 앞에 있는 이론을 보면은 원판 캠 등의 판자 캠 이렇게 돼 있어요. 원판 캠.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해설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깊게 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읽어보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1번 보자고요. 캠의 회전각을 가로축에 종동절의 변위를 세로축으로 하여 그린 그래프를 갖다 뭐라 그런다? 변위선도. 자, 이것도 그냥 우리 그냥 문제 보고 아는 겁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변위. 변하는 거. 변하는 양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게 변위선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변위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 어렵지 않다. 자, 그 다음에 32번. 작용면을 구성하는 곡선의 이름. 작용면. 이건 뭡니까? 윤곽곡선. 자, 이것도 우리 그냥 그냥 여기 보시고서 하시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33번 보자고요. 나비 벨브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나비 벨브. 나비 벨브라는 말보다도 영어를 더 많이 쓴다.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버터플라이. 버터플라이가 뭐예요? 그렇죠? 나비잖아. 버터플라이 벨브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1번 정계의 경우 그 기미를 유지하려면 특별한 국리가 필요하다. 버터플라이 이렇게 볼리는데 이렇게 벌어졌다. 날개. 그러니까 뭐예요? 나비 날개처럼 이렇게 벌어졌다. 옮겨졌다. 이러면서 개폐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정계의 경우 유체의 흐름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 이게 아니죠. 큰 영향을 안 주죠. 유체의 조절이 적합하다. 유체의 조절이 조절에 적합하다. 네 번째 변판을 회전시킴으로써 유량을 조절한다. 제가 얘기하는 버려졌다, 펼졌다, 벌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3번 또 풀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4번 보자고요. 다음 중 캠이 하는 운동이 아닌 거. 우리 캠에서 이런 운동들 하잖아요. 주기적인 운동하고 특히 이거 2번, 상하좌우의 직선운동, 왕복운동을 하는데 사용하는 게 캠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부등석, 그죠? 속도가 일정하지가 않을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짱구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등석 운동이고요. 뭐 브레이크 박는 거 없습니다. 무슨 뭐 제동운동이 왜 나옵니까? 그래서 34번도 뭐 설명도 없잖아, 해설이. 그냥 어, 제동운동.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5번 보자고요. 캠, 설계의 세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그래서 캠의 3대 요소. 이것도 그냥 밑에 거 읽어주시면 됩니다. 원동절의 회전수, 종동절의 속도. 그 다음에 종동절의 가속도. 회전수, 속도, 가속도.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3대 요소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1번의, 답은 1번의 종동절의 위치,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 또 배웠다. 자, 그 다음에 36번도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구,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입니다. 자, 지금 캠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캠은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기피할 필요 없어요. 자, 37번. 캠에 대한 특징이 아닌 거. 자, 그래서 보면 바로 1번이죠. 각종 수동기계에 사용된다? 수동기계가 아니고, 그 해설의 4번 보면은요. 내염기관에 벨브기구나, 인쇄기 등의 각종 자동기계. 아, 수동에 지금 쓰는 데가 어디서. 자, 그 다음에 마찰 손실이 적고요. 전동이 확실하고, 기구가 간편하다. 그래서 캠은 우리 또 많이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동차에도 많이 쓰죠? 자, 그래서 37번 됐고. 자, 38번. 캠은 어느 경우에 많이 사용하느냐? 이런 것들도, 그죠? 그냥 한번 딱 알아두면 되는 겁니다. 회전운동을 뭐 하는 거? 직선운동. 뭐 더 이상 쓸 게 없어. 뭐다, 그래도 쓰면은 회전운동을 갖다가 뭘로 하는 거? 직선운동으로 하는 거. 자, 이런 얘기를 쫙 한번 보고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치공구, 지구의 지그 이런 거에 관련된 거죠. 자, 그래서 치공구의 사용 목적이 아닌 거. 자, 이런 것들도 너무 쉬운 거죠. 자, 4번에 보면 숙련권 중심의 품질 향상. 숙련공이 하는데 지그가 없어도 되죠, 그 사람들은. 자,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자, 치공구를 이용해서 누구나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해올이 또 해설이 쫙 돼 있는데, 그죠? 뭐 해설도 잘 돼 있잖아요. 그냥 뭐 읽어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0번도. 40번도 이것도 문제 보고 우리 알아야 됩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생산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거. 플레이트 지그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해설에 보면은 템플레이트 지그, 최소의 경부로 가장 단순하게 하는 거. 요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템플레이트, 템플레이트 지그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4번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1번 가고 있네요. 41번 보면은 가공시간이 길고 비교적 중량, 중형 이상이 크기에 많이 사용되는 고정고. 어우, 모르지만 우리 여기 기본서, 저 이론에는 쭉 설명이 돼 있잖아요. 멀티 스테이션입니다. 멀티 스테이션. 자, 그래서 가공시간이 길고, 뭐 이렇게 돼 있고, 해설에도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문제들, 그냥 일반적인 문제들을 갖다가 지금 뭡니까? 쭉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것들은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2번서부터는 뭐에 대한 문제냐 하면은 우리 뭡니까? 기출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라고 해서 무슨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자, 한번 우리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42번 한번 보자고요. 자, 42번, 캠에 대한 거 나왔죠? 그죠? 우리 이거 캠에도 이렇게 나온 거죠. 캠의 윤곽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거. 자, 1번, 각 순간의 종동철의 위치. 3번의 속도, 가속도. 4번의 윤곽 곡선의 법선과 종돌전의 종동절. 어우, 발음이 잘 안 되네. 종동절의 운동 방향이 이루는 각도. 자, 답은 2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근데 우리 42번하고 35번 아까 좀 보자고요. 한 장 전 넘겨서 35번 보면 뭐가 써 있습니까? 캠 설계의 3대 요소, 회전수, 종동절의 속도, 종동절의 가속도가 저거라는 거죠. 그죠? 뭐예요? 요게 3대 요소인데, 여기서 묻는 거 이거는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다시 하는 겁니다. 설계할 때 고려하는 사항이에요. 고려사항. 그러니까 1번의 각 순간의 종동절의 위치 이런 거는 고려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해설도 또 있죠? 자, 그러니까 신경 써서 요 문제. 무슨 뭐 깊은 건 아니지만 그냥 또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보시면 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2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43번 보자고요. 43번에 대한 문제. 외경이 110mm, 두께가 5mm인 광관에 내압 40MPa이 작용한다. 강판의 두께, 강판의 두께, 강판의 얇은 두께로 가정할 때 길이 축방향 하중, 하중. 그러니까 뭐 피에 대한 얘기죠? 피와 길이, 길이, 축방향의 응력, 시그마는 얼마냐?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43번은 우리가 풀어봐야 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43번에 보면은 자, 우리 맨 처음에 뭘 물어봤습니까? 하중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중을 구하려고 그러면 우리 했죠? 너무 많이 한 거. T는 PR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PR이고. 자, 근데 그럼 여기서 P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자, P는 우리 아까 우리 저기서는 뭐야? 뮤, Q 이렇게 많이 했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P는 뭡니까? P는 QA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자, 그래서 우리 이거는, 우리 P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로 쓸까? 그냥 Q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또 책, 우리 지금 해설에는 뭘로 돼 있습니까? 그 Q가 아니고 P로는 아주 조그만 P로. 그러니까 헷갈릴까 봐 이렇게 넣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근데 책에는 이렇게 넣은 것도 뭐 다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T는 다시 P, P는 QA, P는, 자, 여기다 쓰자. P는 QA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A가 뭡니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P는 Q의 4분의 파이, D, 자, 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구하는 P는 그냥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Q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Q가 지금 얼마, 40입니까? 준 게 Q가 어디 있습니까? 40이잖아, 40메가파스칼. 자, 그리고 곱하기,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3.14. 자, D를 구하려고 보니까 D가 없잖아. 자, 근데 이거 우리 라지로 쓰자. 이해하기 좋으라고. 크게 D, 아무렇게 써도 관계는 없지만. 자, 그러면 우리 D는 또 우리 구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뭐야? D0, D0에서 얼마를 해주면 됩니까? 2T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 우리가 또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D0는 지금 얼마입니까? 110이네요. 그죠? 110이고, 마이너스 2의 T가 얼마입니까? T가, 2T가 10이죠. 해서 같이 10으로 그냥 계산. 2T, 5니까 10이죠. 그죠? 맞죠? T가 5니까, 2 곱하기 5니까. 써줘. 네, 써줄게. 2 곱하기 5. T가 5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10이니까 얼마가? 100이. D가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100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D를 넣으면 되는 거죠. 3.14 곱하기 D는 100이죠. 100, 자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0 곱하기 파이 곱하기 100의 자승 4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데 우리 보니까 여기 파이를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3.14 또 이렇게 쓸 필요 없는 거죠. 파이로 그냥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파이. 그러니까 우리 계산기 사용 안 하니까 그냥 파이를 넣어준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얼마다? 100 파이가 나오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답은 100 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0 파이가 하나만 구해도 답은 그죠? 이거 하나 있으니까 이게 답인 4번이 답이네요. 이렇게 되는데 자, 그걸 또 언제 우리가 뭡니까? 시그마를 구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1번이고요. 자, 1번. 그 다음에 2번은. 자, 우리 시그마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수치까지 좀 봐야 되니까 좀 들고 와서. 자, 우리 시그마. 자, 이거 우리 또 너무 많이 했잖아요. ETQD. 그죠? ET에 Q. 그 다음에 D. 그죠? 여기 면 앞, 저기 이거에 들어가는 거죠. Q가, 그죠? 압이 들어가는 거죠. 내압이 들어가는 걸 Q로 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구하면은 수치 누자. 수치 4 곱하기 5죠. 자, 5고. 그 다음에 400 곱하기, 400이 됩니다. 40이죠. 40 곱하기 10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누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다? 200이 나오네요. 그죠? 200이 나온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0메가파스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이 100파이하고 2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43번 우리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4, 어우, 두 문제 남았습니다. 바깥지름 150mm, 두께 5mm, 길이 10m인 양끝단이 구속된 강단의 온도를 20도에서 320도까지 상승시켰을 때 길이 방향으로 발생하는 응력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랬을 때 아까 우리 공식 안 외워도 된다 그랬지만, 그죠? 안 외워도 풀 수 있지만은 밑에 해설에는 공식이라고 써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44번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그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시그마는 우리 알파에다가, 그죠? 온도, 그죠? T에서 T0 이거에 L이잖아. 그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L인데 L 대신에 이게 뭘로 넣어줬습니까? E로 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로 되는 겁니까? E, 이렇게 되는 거죠. E가 뭡니까? 열평창 개수로 넣어준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A가, 알파가 얼마입니까? 112죠? 112 그냥 넣어주고, 여기 책에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T, T0, 11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이네요. 어휴, 뭐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뭐야? 320에서 20, 320에서 20 빼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E가 얼마입니까? E가 200인데, 제가 왜 쓰느냐 하면 요거 때문에 쓰는 겁니다. 200인데 주어진 게 뭐예요? 기가 파스칼이잖아요. 기가 파스칼, 기가 파스칼이니까 여기에 뭐가? 0,2세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지. 메가 파스칼이 아니고 기가 파스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메가 파스칼로 나온 거니까, 그래서 계산하니까 672 메가 파스칼. 그죠? 요걸 메가 파스칼로 거친 겁니다. 요거,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공식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요거 때문에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4번에 4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떻든 마지막 문제 하면서 풀기 전에, 그죠? 어휴, 자, 밑에까지 쭉 왔습니다. 그죠? 이론하면서 쭉 갔는데, 이제 마지막 우리 기계 설계의 마지막 문제까지 이제 왔습니다. 자, 45번입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은 관에 온도 변화가 있을 때, 신축량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문제 아까 많이 했었잖아요? 했던 거, 그냥 바로 겨울 보자고요. 4번이잖아. 신축량은 열 팽창 개수, 그죠? 열 팽창 개수하고, 그 다음에 길이하고 온도의 변화에 우리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다 뭐라 그랬습니까? 비례한다 그랬잖아. 그죠? 한 거 또 나왔잖아요. 어떤 거, 1번, 2번, 3번은 비례하고 반비례하고 말 만들었잖아요. 근데 뭐 다? 비례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어떻든 고생 많이 했습니다. 45번, 그죠? 45번은 비례한다는 거. 다시 한 번, 선 팽창 개수, 길이, 온도 변화에 비례한다는 거까지 했고요. 어떻든 자, 우리 또 수험생 여러분 어떻게 공부 열심히 하셨고 또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지금까지 해서 우리가 쭉 봤고요. 자, 근데 또 보니까 이제 끝내려고 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부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은 최신 기출문제가 쭉 언제부터? 2001년부터 해서 2010년까지 해서 우리 기출문제들이 쫙 나와있습니다. 쫙 나와있으면서 또 뭐라고 써있어요? 그 밑에 별표가, 그죠? 수험생들이 기억을 바탕으로 유사한 유형의 문제로 새롭게 창작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이런 거 써있어요. 근데 관계없이 기출문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자, 우리 또 기계, 우리 기계 지금 기계 설계뿐만 아니라요. 자, 제목이 그죠? 기계 설계뿐만 아니라 우리 기계에 관련된 거는요. 이론만 해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뭐를 해야 된다라는 거요?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문제를 풀어봤지만 여기 나와있는 기출문제 풀어본다, 안 풀어본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 뭐든지 기출문제 안 풀어본. 기출문제에서 뭐 한 번 나왔으니까 안 나옵니다가 아니라 기출문제에서 변해봐야 다 거기서 거기 있는 거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 지금 여기 써줄게요. 기출문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 풀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 그죠?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쭉 나와 있어서 어떤 것들은 답도 있는 것도 있고요. 쭉 또 넘기다 보면은 해설이 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든 아셔야 된다. 근데 뭐야? 해설이 없는 것들도 앞에 우리 공부한 내용들이 있고 해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문제 푸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 그래서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또 별도로도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거죠. 그죠? 우리 저, 뭐, 왜 그러냐? 우리 공무원이라는 거는요. 공무원 시험은 항상 얘기지만은 몇 개? 100점을 갖다가 목표로 해서 거의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그죠? 이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군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됐고요. 자, 어떻든 자, 여기 뒤에 나온 거 풀어보시리라고, 풀어볼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떻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에 어떻게 좋은 기회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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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